안녕하세요. 2024년 6월 5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잠시 꽃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5월 10일날 정식한 겁니다. 5월 10일날 5월 10일날 정식해 가지고 지금 이만큼 자랐는데요. 지금 꽃추전을 미리 다 쳐놨습니다. 미리 쳐놓으면 좋은게 틈틈이 그냥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가지가 있으면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.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은 정식한지 25일 이제 웃걸음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. 웃걸음 2차 2차 웃걸음 하기 전에 제가 잎이 아무래도 조짐이 안좋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총채벌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총채벌레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총채벌레 확인하는 방법.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. 종이컵입니다. 종이컵을 이렇게 대고요. 대고 자 이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나 영상을 한 손에 휴대폰이 있어 가지고요. 제가 거치되어 있는게 아니라 늘 손으로 합니다.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잡고 손가락을 톡톡 틀면 됩니다. 이렇게 톡톡 틀고 확인하고요. 여긴 없고 여기도 한번 넣고 이렇게 톡톡 틀고 어 어허 총채벌레가 있다. 여기 끔은게 움직이는게 좀 보이죠? 확대 좀 시켜볼까? 아 총채벌레가 3마리가 있다. 총채벌레가 보이죠? 움직이는게 아하 다른데도 한번 보겠습니다. 어허 이거 같았네. 이러면 오늘 또 총채약을 치야 될 것 같습니다. 어 총채약을 한번 보면 아 있다. 맞네. 아 참고로 이 꽃노랑 총채벌레가 있으면요. 이게 이제 보호균자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칼라병. 칼라병을 매개 하거든요. 아 그래서 오늘은 총채벌레가 방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총채벌레가 방지할 때 늘 밑에서 위로 그리고 윗부분도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. 참고로 총채벌레는 이게 생활사가 땅속에도 있습니다. 저는 땅속에 백강균을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땅속은 일단 예방은 된 거고요. 일단 위에만 제가 총채벌레가 보이면 3일 간격으로 연속 4일 방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아 잡아줄 수 있다. 야 이거 총채벌레 보이네. 예 총채벌레 확인하는 방법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종이컵을 대고 대고 손가락을 톡톡 채면 꽃을 톡톡 채면 이렇게 총채벌레 떨어집니다. 총채벌레는 주로 꽃에 많으니까요. 참고로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. 총채벌레에 등록된 약들은요. 흔히 잘 듣는 약이 캡틴, 다토롤 같은 약이죠. 그런 약이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. 당찬, 총채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은 댓글에다가 등록 약제는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. 참고 바랍니다. 이렇게 방아다리에 생긴 고추가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. 이래 보시면 곁순이 지금 되게 많죠. 이래 보면 막 따고 싶죠. 하지만 저는 안 땁니다. 곁순이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저는 딴다. 곁순을 미리 따지 않는다.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. 이 곁순을 이렇게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 곁순을 성장시키기 위한 뿌리가 쥐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지상부와 지압부의 바람선은 같다. 즉 이만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뿌리 발육이 그만큼 많아져야 된다. 그래서 초기에 뿌리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곁순을 놔둔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는 곁순을 딸 때 어떻게 따는가 하면요. 지금 이렇게 방아다리에서 두 대가 올라가잖아요. 올라가고 또 벌어지고 벌어지고 하는데 저는 곁순 중에 제가 간결을 봐 가지고 요거 좀 미리 한번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. 저는 어떤 식으로 따는가 하면 요렇게 일단은 요 밑에 건 빼고요. 그리고 얘도 빼고 그리고 얘도 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. 방향을 이렇게 빼서 저는 밑에 곁순을 두 대를 더 사릴 겁니다. 그러면 요 곁순 한 개가 만들어지는 고추가 대략 한 10개에서 15개 이상은 만들거든요. 그러면 요 두 개만 놔둬도 30개 이상의 고추가 더 생깁니다. 그래서 저는 요렇게 곁순을 두 갤들 키운다. 두 갤들 키운다.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렇게 요렇게 저는 곁순 제거를 요렇게 한다. 나중에 방법은 아직은 요 시기가 아닌데 요 곁순이 한 뼈 정도 더 자랐을 때 저는 곁순을 땁니다. 참고로 왜 자꾸 곁순을 안 떠고 놔두느냐 요렇게 그 간신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요렇게 총채벌레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곁순 따는 방법 설명드려봤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방아다리 밑에 거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딱 훑습니다. 그냥 바쁘니까 왜냐면 대농들은 이런 시한이 없거든요. 한 개씩 가지라 할 시한이 없고 안 뒤로 훑어버립니다. 이렇게 요렇게 아주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바쁘니까 이렇게 막 쭉 훑어버리거든요. 요게 이제 대농들이 하는 방법이고 저는 텃밭이니까요 몇 폭이 안됩니다. 자가소비용이고 텃밭용이고 이렇게 지금 일반 고추는 그 18포이 심어 가지고 뭐 희망 목표는 마른 고추로 10건 이상입니다. 예 충분히 딸 수 있고요. 요렇게 저도 한때는 2300포이 까지 키워 봤는데요. 이제 줄이고 줄여서 지금은 자가소비용만 이렇게 키우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곁순 따는 방법 까지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. 너무 급하게 따지 말고 이 곁순을 키우기 위한 뿌리들이 지하부에서 활동을 한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곁순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한 뼈 정도 성장하고 나서 곁순을 딸 때 요렇게 저는 두 포기를 놔둔다고 곁순 두 개를 놔둔다고 말씀드렸죠. 이렇게 다시 한번 해 보여드릴게요. 얘를 남기고 얘를 남길 겁니다.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따야 되겠죠. 자 요렇게 이제 따게 되면요.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요런 곁순을 키우려고 밑에서 성장했던 뿌리들이 갑자기 얘들이 없어졌어요. 얘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. 그 힘이 그 세력이 다 이렇게 새로 남겨진 요런 순으로 다 올라갑니다. 그러면 힘이 세지겠죠. 그러면 갑자기 성장이 더 좋아진다. 그래서 우선은 뿌리가 발효하도록 저는 곁순을 놔둔다. 요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이렇게 늘 지상부와 지하부의 바란스는 같기 때문에 그 바란스를 저는 이용한다. 요런 말씀 곁들이면서 오늘은 제가 곁순 따는 방법 제가 아는 방법입니다. 제 영상을 보고 따라가신 분 많은데요. 제가 며칠 전에 토마토도 그린 이야기 했었죠. 제가 아는 방법으로 곁순 따는 방법 언제 한 뼈 정도 자랐을 때 어떻게 저는 두 개를 더 놔둔다. 그래서 결과지를 더 많이 만든다. 참고로 요렇게 두 개를 놔둘 때는요. 최소한 포기란 간격이 40cm 이상 돼야 됩니다. 좁게 30cm이다. 그러면 다 따야 됩니다. 이건 놔두면 복잡합니다. 30cm나 35cm 같으면 방하다리 아래는 무조건 따셔야 된다. 요런 말씀과 곁들여 드리고요. 그리고 이 방하다리에 있는 고추는 너무 빨리 딸 필요 없습니다. 이거 다 따서 먹어도 돼요. 이건 푹꽃으로 따먹고요. 그리고 보통 1번과 2번과 방하다리 두 번째 건 따는데요. 딸 때 너무 빨리 꽃까지 다 따지 말아라. 너무 빨리 따면 세력이 좋아져 가지고 찬문가에도 고추가 안 올 수 있다. 이런 말씀도 곁들여 보겠습니다.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네요. 제가 웃걸음 나중에 웃걸음 주는 방법은 별도로 제가 영상 남기겠습니다. 그리고 총채벌레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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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